안녕하세요. CC아카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영국 명문대 입학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용원장님께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성공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얘기 잘 듣고 이런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씩 없애가면 좋겠습니다. 실패 이유를 하기 전에 그 위에 거 보면 영국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영국 1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G5 대학 있잖아요. 캠브리지, 옥스포드, 임페리얼, LS, UCL. 거기는 전체 학생의 한 10% 정도가 진학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뭐 그냥 한국말로 하면 지자학대 이런 데겠죠.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면서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부모님, 학생들을 어쨌든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유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다 나름 이제 유학할 때 다 자기만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투자 대비 너무 이제 성과가 안 좋아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왜 그러면 학생들이 실패하는지 몇 가지 주 원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유학할 때 뚜렷한 목표 없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일단 뭐 이제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 도피성 유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유학을 오는데 이제 보면 아, 자기는 영국에 꼭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할 거야 하고 오는 학생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자, 그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는 확실히 있거든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어떤 전공을 할 건지 그렇게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정말로 말그래도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자기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하고 성적도 올리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 행동을 안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되죠. 없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거. 학생의 자기관리 부족.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도 자기관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관리 부족한 대부분의 이유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잠을 자거나 오랫동안 잠을 자거나 주말 내내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뭐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나 여하튼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보딩스쿨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의 학생들이 주말에 공부 안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애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여기 캔브리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보딩이긴 하지만 주말에 저희 학원에 자기 필요한 수업도 하는 학생도 있고 자습하러 오는 학생들 대부분 자습하러 오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보딩스쿨에 지낸 학생들도 제가 관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주말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캔브리지는 제가 이제 오라고 하거든요. 공부하러.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친구들은 주말에 공부하냐 하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해요. 그거는 뭐 제가 2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학생들의 자기관리 부족인 거 공부 안 하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 오른쪽에 그림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놨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웃고 있지 않을 텐데 뭔가 게임을 하고 있겠죠. 웃고 있고 해가 진짜 중천에 떴는데 이렇게 자고 있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죠.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학생의 자만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디를 하든 L레벨을 하든 뭐 어떤 과정을 하든 이제 학교에서 예상 점수를 주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예상 점수를 자기 실력보다 좀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생이 좀 더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그 학교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그 점수가 자기 점수를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선생님이 이 정도 줬다. 올려준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L레벨에서 A스타 4개를 예상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쳐보면 4A스타 나오는 경우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고 대부분은 물론 캔브리지 간 학생들은 2A스타 1A나 3A스타 1A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갔지만 캔브리지가 상향지원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캔브리지 노스포드가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실제 점수가 1A스타 3A 그러니까 오픈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심지어 B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었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 여기는 4A스타지만 예상 점수가 3A를 주거나 1A스타 2에 주거나 이렇게 받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로 B, B, C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며칠 전에 동영상 올린 그거 아마 있지 않나요? 뭡니까? 실제 점수와 예상 점수의 차이. 네, 그게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과가 75%의 학생이 예상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IB도 마찬가지고요. IB도 44나 45도 예상 점수 받은 학생들이 실제 점수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38에서 40점 받는 경우도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40점 정도의 예상 점수가 30점 초반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만큼 부풀려진 예상 점수가 학생들이 자기 점수인 줄 알고 그렇게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 원인 보면 이거는 물론 유학원에서 컨설팅을 안 하면 이 피해는 없는데 잘못된 유학 컨설팅.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제가 이제 케이스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그 케이스를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상위권 경제학 희망하는 학생에게 이 유학원이 뭐라고 컨설팅했냐면 수학, 경제, 정치, 심리학 이렇게 네 과목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수학 말고 나머지 과목 전부 다 SA 과목이거든요. SA 과목은 영국 학생조차도 점수 받기 힘듭니다. SA 과목에서 A 스타 받는 비율이 5%밖에 안 되고요. 3에서 5. 수학은 A 스타 받는 비율이 10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경제학은 further math를 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거든요. 요즘 여기 뭡니까? 캠브리지나 LSE 경제학에 입학 시험에 TMUA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여기 M이 수학 시험입니다. 이게 유니버스 어드미션 테스트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수학을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재수해서 다시 L레벨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캠브리지 경제학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L레벨 첫 때 마치고 성적이 안 좋았겠죠. 당연히 SA 과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서 과목을 다 바꿨죠. 이제 매스, 퍼드마스, 그 다음에 비콘, 경제 그 다음에 매스, 퍼드마스하고 물류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피직스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요. 다시 해서 갔고요. 그 다음 최상위권 경제학 하는 학생에게 수학, 경제, 경영. 여기도 마찬가지죠. 퍼드마스 없죠. 그리고 경제, 경영은 두 과목을 하면 한 과목으로 인정해주는 최상위권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영이라는 과목을 아카데믹 서브젝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선택하면 안 됐는데 경영 선택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대 희망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고 L레벨 시작 직전에 영어 점수가 IELTS가 5에서 5.5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점수면 L레벨 이제 그냥 딱 할 수준인데 이 학생에게 수학, 경제, 정치, 심리학 여기도 S의 세 과목이죠. 점수가 완전 안 나오죠. 이 학생은 영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파운데이션 해서 한 10위권 정도 대학 갔는데 처음부터 L레벨을 하게 했으면 안 되고 이 학생도 제가 파운데이션 하라고 나중에 L레벨 첫 회하고 나서 바꾼 학생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컨설팅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아서 1년이라는 시간과 돈 낭비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 인기학과 희망한 학생들에게 L레벨 세 과목을 하게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최상위권 인기학과는 학생들이 일단 네 과목을 시작합니다. 최상위권 비인기학과 같으면 세 과목 해도 괜찮거든요. 최상위권 인기학과는 보통 옥스포드만 해도 20대 1대도 있고요. 대부분은 10대 1 전후 다 되거든요. 물론 캔브리지는 좀 낮은 데가 최상위권 인기학과가 7대 1 되지만 그래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내 과목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EPS 사례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에게 영국에서 GCSE하게 합니다. 왜 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얘기가 GCSE를 하지 않으면 영국 최상위권 대학 못 가고 영국 대학들이 GCSE를 해야, 성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한국의 중학교가 영국의 GCSE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 GCSE하면 GCSE 10과목이잖아요. 10과목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GCSE 시험을 치면 대학 지원서에 무조건 성적을 기입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이든 안 좋은 성적이든. 그런데 결국 이 학생이 만약에 A레벨 성적이 나중에 좋다 할게요. 그러면 GCSE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학생들 제가 봤거든요. 떨어지는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원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제가 뭐 예전부터 유학원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희도 유학 업무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는 이 컨설팅을 말 그대로 잘 알잖아요. A레벨도 가르치고 서울에도 그렇고 우리 런던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상담도 잘 해드리고 잘 알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유학원들은 잘 모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의 프로그램 소개, 학과 소개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걸 거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찾아가서 상담받고 그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결정을 해버리는 제가 봤을 때 학생, 학부모님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여러 군데 받아봐야죠. 그래서 어디가 잘하는지 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피해 사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영국 유학 중에 관리 안 되는 상황.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딩에 닿은 학생들 대부분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보딩스쿨 닿은 학생들은 성적 관리가 안 됩니다. 대부분 공부 안 하니까요. 성적이 낮을 경우 학기 중인 학부 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메꿔 가야 되잖아요. 성적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정보나 어떤 어드바이스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하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고요. 평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들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나는 영국에 유학 와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의 제가 사례를 실패 원인을 봤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라도 자기에게 어떤 게 뭔가 있다 하면 그거를 당장 없애고 공부를 하면 당장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성적이 오릅니다. 영국에는 대부분 학생이 공부를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해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의 성적이 또는 나의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좀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잖아요. 플랜 또 받고 그렇게 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플랜 또 세워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릴 테니까 좀 잘 이렇게 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좀 원성적으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해야 될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래서 실패하는 원인을 알았으니 성공하는 방법을 저득해서 20% 안에 들어서 좋은 대학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